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여러가지 사각형 내용을 바탕으로요. 그 사각형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되는 조건,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요.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큰 틀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를 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요. 앞으로도 계속 쓰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씩 찬찬히 보겠습니다. 우선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 중에서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은요. 사다리꼴이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사다리꼴 중에서요. 아랫변의 양끝 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요.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다리꼴 중에서 한 쌍의 대변 말고 나머지 다른 한 쌍의 대변까지 서로 평행한 그러한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을 한 사각형이다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이 평행사변형 중에서요.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요.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행사변형 중에서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요.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마름모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름모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잖아요. 근데 평행사변형 중에서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가 되고 또한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마름모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름모에서는요. 한 내각이 직각이거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이 정사각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직사각형 중에서는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것이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에 관계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여러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까지도 한번 같이 볼게요. 평행사변형은요. 서로를 이등분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마름모는요. 서로를 이등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서 수직이등분을 하는 것이 대각선의 성질이었고요. 등변사다리꼴은요.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이 대각선의 성질이었고요.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을 해주었고 정사각형은요. 대각선이 길이가 같고요. 서로를 수직이등분한다라는 것까지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꼭 이 내용은 머릿속에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습 많이 해오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